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Manual for Teachers 신사 매뉴얼 Manual for Teachers of God 하나님의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이죠 A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학 모두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Text 본문과 Workbook for Students 365일 매일매일 읽고 새기는 Workbook 그리고 Manual for Teachers 저희들이 함께 읽고 새기고 있는 신사 매뉴얼 가장 얇고 가장 적은 분량이지만 A Course in Miracles 그 내용을 모두 알차게 담고 있는 신사 매뉴얼 늘 그렇듯이 늘 그러하듯이 기적 수업 그 내용을 읽고 새기기 전에 기적 수업을 단 세 문장으로 간추리고 그 핵심을 요약하는 내용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진짜는 그 어느 것도 위협받지 않는다 진짜 아닌 것은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놓여 있다 샬롬 OM SH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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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내용 Manual for Teachers Chapter 7 Should Healing Be Repeated? 치유가 반복되어야 하는가? 치유는 지난 두화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How is Healing Accomplished? Is Healing Certain?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Manual for Teachers Chapter 5 How is Healing Accomplished? Is Healing Certain? 그리고 이번 시간에 Should Healing Be Repeated?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병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 그리고 치유는 확실하다는 것 제법 그 내용을 깊이 알아보았는데 굳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Should Healing Be Repeated? 치유는 반복되어야 하는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 내용이죠 이미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치유에 대한 Healing 제법 소상하고 깊이 알아보았는데요 굳이 또 한치 앞다를 할애하면서 Should Healing Be Repeated? 아주 단단하게 이해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의심하고 물어볼 여지가 없이 치유에 관한 기적 수업의 가르침을 온통으로 다 드러내겠노라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치유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리고 치유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미 읽고 새기고 깨달은 저희들이 치유가 반복되어야 하는가요? 나는 다소 유치하고 좀 우둔하게 들릴 수 있는 그 질문을 해보는 까닭은 무엇인가 늘 그랬듯이 답이 금방 나오죠 This question really answers itself 이 질문은 바로 수소를 답하고 있다 역시 A Course in Miracles 다운 질문이고 답변이죠 질문을 해놓고 즉답을 하는 것이죠 바로 즉문 즉답이라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한다 Should Healing Be Repeated? This question really answers itself Healing cannot be repeated 치유는 반복될 수 없다 If the patient is healed What remains to heal him from? 이미 그 환자가 치유되었다면 그 환자가 치유되어야 할 것이 또 무엇이 남아 있는가? 치유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새겼었죠 온통으로 받는 것이다 And if the healing is certain As we have already said it is What is there to repeat?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는 치유가 이미 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반복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당신께서 그렇게 질문을 내어놓으시고 불필요한 질문이다 또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것이죠 왜? 혹시라도 저희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Should Healing Be Repeated? This question really answers itself Healing cannot be repeated If the patient is healed What remains to heal him from? And if the healing is certain As we have already said it is What is there to repeat? 치유는 반복되어야 하는가요? 이 질문은 사실 그 자체의 질문 자체에 답이 들어있는데요 치유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될 수 없다 환자가 치유되었다면 치유해야 할 그 무엇이 그에게 또 남아 있겠는가? 이미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미 우리가 언급한 대로 치유가 확실하다면 반복한 무엇이 따로 남아 있겠는가? 그러므로 치유는 반복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은 우문이며 현답은 반복될 수 없다 질문 자체에 답이 들어있다 For, 왜냐하면 A teacher of God to remain concerned about the result of healing is to limit the healing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교사가 치유의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다면 그것은 치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It is now the teacher of God himself whose mind needs to be healed 이제 치유를 베풀고 난 하나님의 교사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할 때다 왜?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도 함께 새겼던 것이죠 And it is this he must facilitate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그가 종용해야 할 것이다 He is now the patient and he must also regard himself 치유를 베풀고 결과에 연연하고 있다면 이제 치유해야 할 환자는 하나님의 교사 자신인 것이며 또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사가 치유의 결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치유 자체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제 마음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사 자신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다 이제 그가 환자이며 그는 자신을 환자로 관주해야 한다 왜? 치유를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왜 치유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에 연연하고 있는가 그대의 마음을 치유하라 이미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죠 He has made a mistake and must be willing to change his mind about it 하나님의 교사가 실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실수에 대한 마음을 바꾸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He lacked the trust 하나님의 교사가 신뢰를 lacked, 겨려한 것이다 That makes forgiving truly 그 신뢰는 줌, 베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인데 그 신뢰를 하나님의 교사가 겨려하고 있는 것이다 And so he has not received the benefit of his gift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사는 베풀어 놓고도 그 베품의 은혜를, 은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결과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실수를 한 것이며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보겠다는 용의를 내야 한다 아, 이제 내가 환자다 나는 치유를 베풀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환자의 안에 계신 성령께 이미 힐링, 치유라는 선물을 준 것이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진실로 줄 수 있는 신뢰,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교사는 자신이 내어주는 선물의 유혹을 스스로 받지 못한 것이다 자신이 베풀어 놓고 그 베품, 그 줌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치유는 베풀면 된 것이지 그 치유의 결과는 결국 준비된 환자의 몫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새겼던 것이죠 Physician, heal thyself is more true in matters religious than mundane 의사여, 그대 스스로를 고치라 라는 그런 표현이 mundane, 세속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회자되는 것이죠 의사여, 당신부터 고치시오 스스로 잘하라는 말이죠 요새 시첸말로, 속된 말로 하자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어떤 그런 빈정거림도 들어있는 표현인데요 마투마 간디는 이 말씀을 more religious matter than mundane 세속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더욱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Spirituality, 영성이란 면에서도 영성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제법 경지가 높다는 사람들 Physician, heal thyself, heal yourself 의사여, 그대부터 먼저 고치시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모두 구름통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Whenever a teacher of God has tried to be a channel for healing He has succeeded 하나님의 교사가 언제든지 치유의 통로가 되고자 했다면 그는 성공했습니다 이미 Has tried, has succeeded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마무리된 것이죠 Be a channel for healing Healer가 아니죠 치유자가 아니고 치유의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교사 하나님의 교사가 아니라 가교를 놓는 것이고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지 스스로 고치는 healer 치유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사는 이미 Has succeeded 성공했습니다 Should he be tempted to doubt this If he is tempted to doubt this 조건절이죠 만약 그가 이것을 의심한다면 He should not repeat his previous effort 이전의 행동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전의 행동이라 하면 치유를 베푼 것 나는 치유의 통로로서 이미 하나님의 교사의 역할을 해낸 것이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다시는 치유라는 선물을 남들에게 주지 말라 그런 말이죠 Physician, heal thyself 의사여 그대부터 먼저 고쳐라 의심하지 말라 That was already maximal Because the Holy Spirit so accepted it and so used it 그대가 하나님의 교사로서 A channel for healing 치유의 통로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Maximal, 이미 최대한의 효과를 낸 것이고 그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이미 모두 도모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Because the Holy Spirit so accepted it and so used it 성령께서 그렇게 수락하셨고 또 그렇게 이미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읽고 생겼었죠 치유라는 것은 치유를 베푸는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치유를 받는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 베푸는 것이다 It's from God to God 그리고 그것을 The Holy Exchange 거룩한 교환이라고 했던 것이죠 치유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대 안에 있는 성령께 베푸는 것이고 나는 다만 A channel for healing 치유의 통로인 것이다 그 역할만 수행했으면 나의 역할은 Already maximal 최대한 발효된 것이고 그저 믿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베푸는 치유가 왜 벌어지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Heal Thyself Physician 의사여 그대부터 먼저 고치시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사는 치유의 통로 A channel for healing 되려고 할 때마다 늘 이미 성공한 것이다 Has tried and has succeeded 이미 완료된 것이죠 이것을 의심하려는 유혹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난다면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노력을 되풀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의 노력은 이미 최선이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그대의 최선으로 받아들이셨고 또 최대한 활용하셨기 때문이다 이미 그대가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그대는 치유의 통로로서 치유를 선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환자를 준비되게 하고 환자가 치유를 저주가 아닌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그 환자 속에 들어 계신 성령을 고모하여 치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치유의 통로로서 치유를 선사한 하나님의 교사의 역할이 아닌 것이다 베푼 것으로 끝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교사가 나아갈 길은 단하 He must use his reason to tell himself that he has given the problem to one who cannot fail and must recognize that his own uncertainty is not love but fear and therefore hate 나는 하나님의 교사라서 치유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문제를 who cannot fail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분께 모두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his own certainty is not love but fear and therefore hate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uncertainty 확실하지 못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증오이기도 한 것이다 여러가지 심층심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간단하게 표기되고 있는 것이죠 치유의 결과가 온전하게 나타나고 동호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교사로서 그들의 역할은 다만 치유를 선사하는 것일 뿐 결과는 결코 실패나 실수가 없는 one who cannot fail the holy spirit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uncertainty 확실하지 못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증오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physician teacher of God heal thyself heal yourself 이제 하나님의 교사가 따라야 할 과정은 하나뿐이다 그는 스스로의 이성을 통해 자신이 실패할 수 없는 이 즉 대문자로 되어 있죠 one who cannot fail 대문자로 되어 있는 who는 바로 holy spirit 실패할 수 없는 그분께 성령께 문제를 맡겼음을 자신에게 말해주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불확실함 어떤 불안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며 따라서 증오임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사여 그대 안에 지금 남아있는 그 두려움과 즐거움에서 나오는 불확실함 사랑으로 모두 대체하라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친절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죠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How is healing accomplished? 지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Is healing certain? 지효는 확실한가? 소상한 답을 모두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친절하게 의심하지 말라 설사 그대가 베푼 치유가 당장 그대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 맡겨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두려움과 즐거움에서 나온 것이지 온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Teacher of God Heal Thyself 하나님의 교사여 그대를 치유하라 그렇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이죠 His position has thus become untenable For He is offering hate To one to whom He offered love 그가 그렇게 불확실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Become untenable 아직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증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그런 uncertainty His position Has become untenable 더 이상 견제할 수 없게 되었다 For He is offering hate To one whom He offered love 그 스스로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또 즐거움을 베푸는 것이다 베풀었으면 됐지 그 베품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옥살이 시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까지 했었던 것이죠 Imprison the patient Uncertainty Is not tenable 그것은 더 이상 불확실함이라는 것은 옹호할 수 없다 견제할 수 없는 것이다 This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Having offered love Only love can be received 사랑을 베풀었는데 다만 사랑만이 받아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랑 위에 또 두려움이나 증오가 함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It's untenable 그 입장 의심하는 입장 불확실한 입장 그것은 더 이상 옹호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는 자기가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또 증오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주는데 이제 증오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오직 사랑만을 사랑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Only love is real 그래서 비틀즈의 멤버였던 장 레넌은 그 불우의 명곡 그토록 단순하고 간단한 가사말과 아주 심플한 음조로 Love is real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 것이죠 Real is love Only love is real A course and miracle ACIM 이 가르침 또한 오직 사랑만이 진짜다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It is in this that It is in this That the teacher of God must trust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사는 믿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사의 characteristics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Trust라고 이미 오래전에 4장이던가요 This is what is really meant by the statement that the one responsibility of the miracle worker is to accept atonement for himself 이것이 바로 miracle worker 기적일꾼 The course and miracles 기적수업의 내용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누리는 miracle worker 기적일꾼의 one responsibility 하나의 책임 단 하나의 책임은 바로 To accept the atonement for himself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임 흔히 속죄라고 번역되는 하나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는 그 자각 각성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사의 유일한 책임이라고 이미 말했던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신뢰인 것인데 그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the atonement 하나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적일꾼의 단 하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것이다 The teacher of God is a miracle worker because he gives the gifts he has received 멋진 말씀이 나오죠 The teacher of God 하나님의 교사 신사는 A miracle worker 기적일꾼인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왜냐하면 he gives the gifts he has received 그는 그가 받은 선물들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사 신사가 받았던 선물 atonement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이다 I am as God created me I am the father of one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가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the atonement 나는 결코 한 번도 언제라도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본 적이 없다 하느님께 죄짓고 쫓겨나서 떨어져 나왔다 하는 것은 separation is the greatest illusion 가장 커다란 환상인 것이다 the atonement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그러한 the atonement 하나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적일꾼의 단 하나의 책임이 이고 하나님의 교사는 기적일꾼인 그 이유도 바로 그가 받은 선물 the atonement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힐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A Course in Miracles 그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읽기 오는 것이죠 It is in this that the teacher of God must trust this is what is really meant by the statement that the one responsibility of the miracle worker is to accept the atonement for himself The teacher of God is a miracle worker because he gives the gifts he has received 하나님의 교사는 바로 이 점에 대해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는 바로 이런 것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즉 기적일꾼의 단 하나의 책임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속죄를 하나임을 받아들이라는 것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사가 곧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기적일꾼인 것이니 그는 자신이 받은 선물 the atonement 하나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고 공유하기 때문이다 atonement a course in miracles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것이죠 at one month with God 하나님과 하나임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 at one month with God 하나님의 교사는 atonement 선물로 받은 기적일꾼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사로서 이 하나임을 다른 이들에게 선사하는 것이다 Yet he must first accept them 하지만 하나님의 교사는 먼저 그 선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He need to no more nor is there more that he could do 그 이상 해야 할 일도 없고 또 그 이상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He need not and he could not By accepting healing he can give it 치유를 받아들이므로서 하나님의 교사 기적일꾼은 그 치유를 줄 수 있는 것이다 If we doubt this let him remember who gave the gift and who received it 만약 하나님의 교사가 이것을 의심한다면 이 선물 치유라는 선물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주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Remember who gave the gift and who received it 누가 주었고 누가 받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환자 안에 있는 성령께 드렸다고 지난 시간에 읽고 새기지 않았던가 Remember who gave the gift of healing and who received the gift of healing Thus 그렇게 함으로써 Is his doubt corrected 하나님의 교사가 잠시 품었던 의심이 고쳐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사로서 기적일꾼으로서 다만 치유의 통로일 뿐이다 A channel for healing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Through the holy exchange Between the holy spirit in me and the holy spirit in the patient Healing takes place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환자 안에 들어 계신 성령이 그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새겼었죠 He thought the gifts of God could be withdrawn 하나님의 교사는 얼핏 하나님의 선물이 돌이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There was a mistake 그것은 실수였다 But hardly want to stay with 함께 오래 할 그런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결코 And so the teacher of God can only recognize it for what it is and let it be corrected for him 다소 진부하지만 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사는 그것이 실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교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도로 거두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것은 실수였고 그렇지만 그런 실수는 오래 함께 할 실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사는 다만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다시 깨닫고 자신을 위해 실수를 교정하도록 바로 잡히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What it means to be a teacher of God 케넷 왕리 박사는 또 이런 워크샵도 베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슬림이 아닌가 당연히 Atonement라는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교사 기적일꾼은 스스로 받은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사의 역할인 것이죠 What it means to be a teacher of God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A Course in Miracles Manual for Teachers 신사 매뉴얼을 함께 읽어가는 중이죠 One of the most difficult temptations to recognize is that to doubt a healing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continuing symptom is a mistake in the form of lack of trust 앞서 하신 말씀을 또 되풀여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상하신 친절하신 우리 주 예수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유혹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 조차도 모르고 빠져드는 유혹 중에 하나는 증상이 보인다는 증상이 여전히 보인다는 이유로 치유를 의심하는 것 분명히 치유를 베풀었고 치유가 발생했는데 왜 아직도 그 병이 남아있는 것일까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바로 신뢰의 부족이라는 형태의 실수인 것이다 Lack of trust 아직도 믿지 못하는가 앞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 doubt uncertainty 의심과 불확실성을 교정하라는 것이죠 And such as such it is an attack 바로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랑을 갈구하는 어떤 공격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이 감정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만 두 가지다 그렇게 기적수업은 단 하나는데요 하나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갈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는 나머지 공격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Either from love or from the call for love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을 청하면서 나오는 것인지 그렇게 의심하고 불확실한 상태 그것 또한 attack 두려움에서 나온 공격인 것이다 Usually it seems to be just the opposite 통상적으로 그렇게 반대로 보인다 It does appear unreasonable at first to be told that continued concern is attack 치유를 베풀고 치유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이제나 저제나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걱정하는 그것이 어떻게 attack 공격이란 말인가 It does appear unreasonable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치유를 베풀고 치유가 제대로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노심초사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왜 attack 공격이란 말인가 It has all the appearances of love 그것이 사랑의 어떤 표현들 아닌가 치유를 베풀고 이 자나 저 자나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또 attack 반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적소업은 늘 단호하게 yet love without trust is impossible and doubt and trust cannot coexist 그렇지만 신뢰 없는 사랑은 불가능하고 의심과 신뢰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신뢰한다면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Arise and walk 일어나 걸어라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것이죠 반쯤 의심하고 반쯤 믿는다고 해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의심과 불확실성을 attack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Love without trust is impossible and doubt and trust cannot coexist 신뢰가 없는 사랑은 불가능하고 의심과 신뢰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늘 단호하시죠 예스는 예스라 하고 노는 노라 하라 이와 같이 의심하고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공격이다 대체로 그것은 공격과는 정반대의 것처럼 보인다 계속 염려하고 치유가 벌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은 공격이란 말이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것이다 치유를 베풀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마치 사랑의 모습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뢰 없는 사람은 사랑은 불가능하고 의심과 신뢰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remember 기억하는가 사랑하는데 믿지 못한다 불가능한 것이다 믿는데 의심하는 것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치유를 베풀고 치유를 의심하는 것 그것은 공격인 것이다 and hate must be the opposite of love regardless of the form it takes 어떤 모습을 택하든 사랑의 반대는 치유인 것이다 doubt not the gift 선물을 의심하지 말라 and it is impossible to doubt its result 선물의 결과를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물은 반드시 그 결과물을 내고만 하는 것이다 doubt not this is the certainty that gives God's teachers the power to be miracle workers for they have put their trust in him 바로 이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 is the certainty that gives God's teachers the power to be miracle workers 바로 이 확실함이 하느님의 교사들 즉 기적 일꾼들에게 권능을 주는 것이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for they have put their trust in him 왜냐하면 하느님의 교사들 기적 일꾼들은 하느님께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지구는 그 어떤 형태이든 사랑의 반대이다 믿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한 것도 증오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선물이랄지라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선물을 의심하지 말라 doubt not the gifts 그러면 그 결과를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치유를 의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 확신이 바로 하느님의 교사들에게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적 일꾼이 되게 하는 권능을 주는 것이니 하느님의 일꾼, 기적 일꾼들은 하느님의 교사들은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기적 일꾼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책임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임을 아톰믄트,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아톰믄트 안에는 힐링, 치유도 들어있는 것이다 아톰믄트, 하나임을 받아들이고 치유를 받아들인 하느님의 교사 The Miracle Worker, 기적일꾼은 이제 그가 받은 선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 것이다 The real basis for doubt about the outcome of any problem that has been given to God's teacher for resolution is always self-doubt 또 부연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이 하느님의 교사들에게 준 어떤 것에 대한 결과 doubt about the outcome of any problem 어떤 문제에라도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의심 그 의심의 the real basis, 진정한 바탕은 always self-doubt 자기 의심이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이다 치유를 베풀고 치유가 왜 베풀어 치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심하는 것이다 나를 치유의 통로로 쓰시는 하느님을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탕의 self-doubt I am as God created me 나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이다 라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기 때문에 다른 이런저런 의심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The real basis for doubt about the outcome of any problem that has been given to God's teacher for a resolution 하느님의 교사가 결국 풀어야 할 그 문제의 결과에 대한 의심 그것은 언제든지 자기 의심인 것이다 모든 것이 내 탓인 것이죠 And that necessarily implies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무엇을 함의하는가 무엇을 뜻하는가 That trust has been placed in an illusory self For only such a self can be doubted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오직 참나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영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 그것만이 실제 reality일 뿐 An illusory self 환상으로서의 작은 나 에고 의심하는 것이다 신의 교사 하나님의 교사에게 어떤 해결 과제가 주어지던 그 결과를 의심하는 진짜 기반은 언제나 self doubt 자기 의심이다 그리고 자기 의심이라는 것은 곧 가짜 자기인 것이죠 참나인 하느님의 영과 성령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는 그가 환상의 자아를 신뢰한다 에고 즉 잘못된 허상을 신뢰한다는 확실한 암시이기 때문에 오직 그런 작은 나 에고만이 의심하고 의심받기 때문이다 This illusion can take many forms 이런 환상은 여러 모습을 취한다 Perhaps there is a fear of weakness and vulnerability 혹여 어떤 유약함의 두려움 또는 vulnerability 뭔가 쉽게 깨어지고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유약성 그런 공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의심인 것이죠 아플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걸릴지도 모른다 늘 두려워하고 vulnerability 쉽게 감염될 수 있다 그런 어떤 공포 두려움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Perhaps there is a fear of failure and shame associated with a sense of inadequacy 거기에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뭔가 부적절함 사람들은 보고도 스스로 작은 나는 I am inadequate 나는 부적절해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가 하고 늘 자탄하는 그것은 바로 작은 나인 것이죠 에고 Inadequacy 무엇을 해도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는 A sense of inadequacy 부적절함 그런 것과 연관된 shame 수치 이런 것들 사람들이 흔히 표층적으로 드러내는 심리적인 양상들이죠 그 뿌리는 물론 fear 그 fear에 또 뿌리는 fear of death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허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illusion, 환상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Perhaps there is a guilty A guilty embarrassment stemming from false humility 가짜 겸손에서 나오는 어떤 죄스러운 당황 뭔가 스스로 많이 낮추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속에는 아주 고약한 자만심이 들어 있는데 이런 모든 표면에 나타난 것들 심층 속에 도사리고 있는 fear 거기에서 그 에고의 두려움에서 모든 환상들이 빚어지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환상은 여러 형태를 취한다 거기에는 어쩌면 약함과 vulnerability,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어쩌면 부족한 존재, 나는 뭔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느낌과 관련된 수치심, shame, 실패에 대한 두려움, fear of failure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거짓된 겸손, false humility에서 나오는 죄스러운 부끄러움 자기는 알죠 자기를 양심적으로 through the vi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불성으로 들여다보면 참으로 죄스러운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The form of the mistake is not important 실수의 형태가 어떤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is only the recognition of a mistake as a mistake 실수를 실수로 보는 그 인식, 그 지각,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 실수한다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This mistake is always some form of concern with the self to the exclusion of the patient 이런 실수는 늘 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도배시하고 그저 the self, 작은 나, 에크달린 것이다 It is a failure to recognize him as part of the self 대문자로 되어 있죠 작은 소문자로 되어 있는 self 가짜 나와 대문자로 되어 있는 the self 진짜나, 참나 The Christ consciousness, the Buddha nature, I am And thus represents a confusion in identity 이런 실수, 의심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 환상에 끄달리는 것 그것은 바로 작은 나, 에고에 에고로서 염려하기 때문이지 The self, 참나 그리스도 의식, 불성, I am 그 부분으로서의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실수에서 정체성의 혼돈에서 A confusion in identity 나를 진정한 참나로 알아채지 못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The Buddha nature, 불성과 The Christ consciousness, 그리스도 의식, 그리고 The Spirit of God, The Holy Spirit, 성령 그 시야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만 에고로서 허둥치둥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염려로서 실수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Atonement, 하나님과 내가 늘 하나임 그것을 A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업의 선물로 깨우치고 선사받은 하나님의 교사는 늘 이 작은 에고에 끄달리지 말고 The self, 대문자로 되어 있는 참나의 이끄심 다름 아닌 The Holy Spirit,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실수는 항상 환자를 도회시하고 작은 나에 대해 염려하는 형태를 띈다 에고를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환자를 작은 나의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며 따라서 정체성의 혼동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교사, 기적 일꾼이든 또 병치레를 하는 환자이든 실조는 참나, The self,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작은 소문자로 되어 있는 The self와 대문자로 되어 있는 The self를 동일한 자아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 이해의 혼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의 자아는 에고로 뒤의 자아는 참나로 지나로 그렇게 번역하면 실수는 항상 환자를 도회시한 채 에고에 대해 염려하는 형태를 띄는 것이다 그것은 환자나 나 또한 참나의 부분으로 인식하기에 실패한 것이며 따라서 에고와 참나를 그 정체성을 혼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새기는 것이죠 Conflict about what you are has entered your mind and you have become deceived about yourself 그대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conflict, 혼동, 어떤 의견 불일치 이런 것이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속임을 당한 것이다 참나를 잊고 작은 나 에고에 끄달린 것이다 어떤 의심이라도 참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진짜인 참나와 가짜인 에고를 구분하라 And you are deceived about yourself Because you have denied the source of your creation 그대는 그대 스스로에게 기만 당했는데 왜냐하면 그대의 창조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If you are offering only healing, you cannot doubt 그대가 다만 치유만을 선수한다면 그대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치유의 뿌리가 하느님 아버지이시고 The source,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교사인 나는 다만 치유의 통로로서 하느님의 치유를 전달한 것일 뿐 그 치유의 결과를 의심하는 나의 작은 에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의 주인이신 원천이신 The source of your creation 그대의 창조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deny, 부정하는 것이다 너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너의 마음에 침범했고 또는 너 자신에 대해서 속게 되었다 기만 당했다 그대는 그대의 창조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속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치유 이 치유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치유만을 베푼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치유는 이미 그대는 치유의 통로를 통해서 환자에게 전해진 것인데 결과는 의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환자가 준비되면 Healing is certain 확실하다 If you really want the problem solved, you cannot doubt 내가 진짜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치유가 어떻게 온전하게 완성되는가 왜 나는 의심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의심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원한다면 의심해서는 안 된다 If you are certain what the problem is, you cannot doubt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한다,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다 Doubt is the result of conflicting wishes 의심이라는 것은 서로 충돌되는 바람의 결과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확실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고냐, 참나냐, 작은 나냐, 큰 나냐 둘 사이에서 오가고 있기 때문에 conflicting wishes, 서로 충돌하는 바람에서 나온 것이 doubt, 의심인 것이다 Be sure of what you want and doubt becomes impossible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 그렇다면 의심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또한 저것도 은근히 바라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지 그대가 바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의심은 불가능하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을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가 답해지고 응해지면 어? 이게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이것이었던가 Be sure of what you want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아 그렇다면 의심은 불가능하다 그대가 무엇을 기도하고 바라는지 조심해라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격언이 있죠 Be careful what you pray for It might be answered 조심해라 그대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가 응답받을 수도 있다 무슨 뜻인가요 그대는 정작 바란다고 기도를 들여서 받았는데 받고 보니 아 불쌍 이것이 내가 바란 것이 아니었구나 받고 보니 은총이 아니고 저주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Be sure of what you want And doubt becomes impossible 그대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아 그러면 의심은 불가능하다 치유는 되풀이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미 certain 진정으로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의심하지 말라 문제가 무엇인지 확신한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의심은 서로 충돌되는 상충된 염원들의 결과이다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아 Be sure of what you want 그러면 의심은 불가능해진다 Doubt is impossible Healing the dream of sickness 병이라는 꿈에서 온전히 깨어나면 치유는 바로 환자의 코앞에 그렇게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The awareness of dreaming is the function of God's teachers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사 신사들의 역할인 것이다 이것이 꿈이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있는 것 흔히 꿈 속에서 꿈꾸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을 자각몽이라고 하죠 Lucid dreaming이라고 하는데요 투명한 꿈 그렇게 꿈이 아닌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이 세상 그것도 꿈인 것이다 알고 보면 금강경에 나오는 여몽환포형 여몽 꿈과 같고 환 환상과 같고 포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여몽환포형이라 그렇지만 God's teachers 하나님의 교사 신사 miracle workers 기적 일꾼들은 내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꿈을 꾸고 있구나 이 병이라는 꿈을 꾸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레안에서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이 신사 하나님의 교사의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사의 현존은 곧바로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사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환자들 안에도 들어있는 성령께 교감하면서 The Awareness of Dreaming 꿈을 인지하는 선물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A Course in Miracles Manual for Teachers 신사 매뉴얼 오늘 이 시간에는 치유가 반복될 필요가 있는가 전혀 아니다 치유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교사 The Teacher of God The Miracle Worker 기적일꾼은 치유의 통로로서 As a Channel for Healing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를 그대로 환자에게 선사하면 그것으로 치유는 끝난 것이다 그렇게 치유라는 주제에 대한 해설과 말씀의 쐐기를 박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A Course in Miracles 세 문자 Nothing real can be threatened Nothing unreal exists Herein lies the peace of God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아마도 세 번째 시간이었죠 How is healing accomplished? Is healing certain? 그리고 오늘 힐링에 관한 세 번째 주제 Should healing be repeated? 치유는 반복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세 시간에 걸쳐서 Healing 치유라는 주제로 A Course in Miracles Manual for Teachers 신사 매뉴얼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또 다음 시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만날 때까지 Until next time Take care Bye